아바리엔토스 수비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리에토스의 목소리 불렀습니다 반대편 오오오오오아마리에토스입니다 네 지금 거의 득점을 혼자서 반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리에토스 직접 던집니다 섬측 마치게 인생 1만 voy치 2거로 5 2 2 63 4 4 5 4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승현과의 게임 맨솔 레이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치바운 아마리에토스 다시 한 번 밀어붙이죠. 빠르게 도로패스 특전! 이 아마리에토스 선수가 패스를 잘한다는 기준을 너무 스포퍼 굉장히 질 높은 패스를 하는 선수이거든요. 이번엔 아마리에토스의 리딩인데요. 녹스에게 패스 리브로 달려듭니다. 그쵸? 네, 바로 저런 부분입니다. 아마리에토스 선수가 저런 부분을 잘 하기 때문에 모비스 선수 이번엔 아마리에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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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모비스의 코트전화 비하인 패스 김영현에게 올립니다. 김영현입니다. 네, 올 시즌 아마리에토스 선수의 경기주의보가 내릴 것 같습니다. 아마리에토스 아마리에토스 파트리모뉴을 대고 3 예! 예! 자, 코어 약속된 패턴이 들어갔죠? 약속된 패턴, 아마리에토스 아, 좋겠어요. 김영현, 다시 열렸습니다. 깨끗해요! 네, 지금 아마리에토스 4반칙, 다른 선수들은 아직 반칙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팀파운에 걸려있어요. 코웅의 수비를 함중히 하고 있고요. 골밑, 트위밑, 됐습니다. 그러나, 살려냈어요! 아마리에토스! 아마리에토스 아마리에토스, 빅, 릴리에토스 아마리에토스 아마리에토스 감사합니다.